매서운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. 온몸을 떨게 하는 추위보다 더 무섭다는 이것. 바로 난방비인데요. 이제 걱정이에요. 실제 서울의 겨울철 평균 난방비는 가구당 무려 15만 3천 원. 평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수면양말 신고. 입고 온 이불 덮고 자고. 편한 복장으로 안 입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. 고액의 난방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라면 여기여기 모여라. 저희는 보일러 틀지 않아요. 제가 이렇게 해서 난방비를 다 잡았다니까요. 알뜰고수의 난방비 절약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. 첫 번째 알뜰고수를 찾아간 이곳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양한 살림 팁으로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고수. 1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3만 8천 원 정도 나왔어요. 반도 안 돼요. 여느 집과 비슷했던 난방비를 무려 6만 원 이상 줄였다는 고수의 비법. 궁금해지는데요. 천명이 있어요. 저만의 난방비 잡는 비법이에요. 창문을 열어서 난방비를 잡는다고요? 수리에 적응하는 건가요? 그거 흉합니까? 더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. 사실 난방비를 아끼려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.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?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고수의 난방비 절약 비법들.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습도 유지를 위해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어요.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순환이 원활해져 실내 온도를 더 빨리 높일 수 있다는 사실. 이건 몰랐죠? 저희 집은 지금 23.1도고요. 그리고 적정 습도는 40%인데 저희 집은 유지하고 있어요. 집이 따뜻해요. 집이 따뜻해요. 진짜요? 추위에 민감한 아이를 위한 고수의 두 번째 비법.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은 따뜻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거실에도 매트를 깔고 있고요. 안방 침대에도 매트를 깔고 있어요. 매트를 이용한다면 집 안 어떤 잔소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데요. 매트 너무 좋아요. 온기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거든요.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잔다면 그 온기가 더 오래 유지되겠죠. 캠핑 온 것 같아요. 잡시다. 낮잠 잡시다. 나 혼자 살 거야. 남방지 자락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. 따뜻하게 보내세요.